노승일 전 부장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김관진 전 남보실장하고 정윤혜씨가 호용호제하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유연아야 그때는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성형수 선생님 저 또 노승일 씨 얘기해 주니까 정윤혜 씨는 또 지금 기분 심경이 어떨까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아마 아내는 전 아내는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딸도 체포되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곧 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로서 전 남편으로서 아마 마음의 심기가 아주 대단히 불편한데 재미 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노승일 부장이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윤혜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 아마도 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특히 송영길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도 로키드 마틴, 즉 사드를 제조하는 데가 로키드 마틴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와 관련해서 김관진, 정윤혜,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로키드 마틴사 회장하고 최순실이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기회 중에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되고 사드가 현실화된 게 한미 간의 안보 문제 말고도 로키드 마틴사와 최순실과 김관진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거 계속 나왔죠. 네,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는 바람에 아마도 그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고 특히 정유라가 네 남자친구, 즉 남편이죠. 남편이 군대도 해결 안 하고 독일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최순실 씨가 선이 넓어서 한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김관진 장관과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이고 안보실장이죠. 이 문제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잉사와 로키드 마틴사 두 회사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공군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건 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진행하다가 60대 가격하고 맞는 회사가 보잉사 쪽으로 기울어져서 보잉사하고 계약을 거의 체결 단계에 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발표를 그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 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40대를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좀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잉사로 원래 체결이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로키드 마틴사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를 그냥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발표를 해요, 김관진 전 장관이. 그러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노승일 씨가 정윤화 씨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과 정윤혜 씨가 친한 사이다, 호영호재하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에 최순실과 연관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돈을 최순실이 빼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중개상인 린다 김도 포함돼 있습니다. 린다 김, 김관진, 정윤혜 이 세 사람이 전투기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전투기 사업이 수조원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보잉사 전투기가 대체적으로 우리 공군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사는 거의 800억 정도 수준밖에 수주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수조원대로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로키드 마틴사가 거의 전투기 사업이나 무기 사업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요. 그것도 조사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개혁, 군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드도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드도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찰해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로키드 마틴사가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4개의 중요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면서 2천억가량을 또 손해를 봤어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로키드 마틴사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김관진, 정윤해, 최순실, 또 거기에다 린다 김까지 포함되어 있는 무기의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계속 린다 김 얘기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서가 있으면 방위산업 비리에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단장도 만들어서, 팀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첩보가 있으면 수사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으로 저희가 법조인의 눈으로 보면 이 노승일 씨의 진술을 이제 들은 얘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질문을 안 했으니까 이 김관진이 그 김관진인진 법조인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쭉 이런 진술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정유라 씨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진짜, 죄송합니다. 정유라 씨한테나 김관진 장관한테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여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이제 노승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준 게 사실인데요.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더 유추해서 해석한, 추리해서 말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사기관은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승일 씨가 또 딴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가 아주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그래서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공시술로 가진 아이여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정유라 씨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이 진술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중에 사실이 무엇인지.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이해하는 범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노승일 전 부장의 표현대로라면 이종골 씨는 생물학적, 우리 아빠, 아빠면 아빠지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물론 시험관 아기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생물학적,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부정하는 아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이 집에서의 권력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의 감정이 들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 부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과연 그런 어떤 물론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부 간의 어떤 문제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내지는 그런 어떤 권력을 나눠 갖는 데 대해서의 어떤 서로 간에 아무리 부부라지만 서로 간에 암투 이렇게까지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분여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서 40대를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로키드 마텐사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좀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잉사로 원래 체결이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로키드 마텐사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를 그냥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발표를 해요. 김관진 전 장관이. 그러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노승일 씨가 정윤아 씨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과 정윤아 씨가 친한 사이다, 호영호재하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에 최순실과 연관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돈을 최순실이 또 빼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잘 보면 무기 중개사인 린다 김도 포함돼 있습니다. 린다 김, 그다음에 김관진, 정윤해 이 세 사람이 전투기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이 전투기 사업이 수조원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보잉사 전투기가 대체적으로 우리 공군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로키드 마텐사는 거의 800억 정도 수준밖에 수주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수조원대로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로키드 마텐사가 거의 전투기 사업이나 무기 사업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 검은 커렉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요. 그것도 조사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개혁, 군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사드도 로키드 마텐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드도 로키드 마텐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로키드 마텐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찰해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로키드 마텐사가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4개의 중요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면서 2천억가량을 또 손해를 봤어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로키드 마텐사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김관진, 정윤의 최순실, 또 거기에다 린다 김까지 포함되어 있는 무기의 검은 커렉션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계속 린다 김 얘기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서가 있으면 방위산업 비리에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단장도 만들어서, 팀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첩보가 있으면 수사에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으로 저희가 법조인의 눈으로 보면 이 노승일 씨의 진술을 이제 들은 얘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질문을 안 했으니까 이 김관진이 그 김관진인지는 법조인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쭉 이런 진술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정유라 씨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노승일 전 부장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김관진 전 남보실장하고 정윤혜 씨가 호용어제하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유현아야. 그때는 유현이라고 불렀죠. 유현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짐을 안 던졌죠. 성형수 선생님, 또 노승일 씨 얘기하니까 정윤혜 씨는 또 지금 기분, 심경이 어떨까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아마 아내는 전 아내는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딸도 체포되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곧 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로서 전 남편으로서 아마 마음의 심기가 아주 대단히 불편한데 재미 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노승일 부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윤혜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 아마도 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특히 송영길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도 로키드 마틴, 즉 사드를 제조하는 데가 로키드 마틴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와 관련해서 김관진, 정윤혜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로키드 마틴사 회장하고 최순실이 만났더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기하 중에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되고 사드가 현실화된 게 한미 간의 안보 문제 말고도 로키드 마틴사와 최순실과 김관진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는 바람에 아마도 그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고 특히 정유라가 네 남자친구, 즉 남편이죠. 남편이 군대도 해결 안 하고 독일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최순실 씨가 선이 넓어서 한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김관진 장관과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고 안보실장이죠. 이 문제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잉사와 로키드 마틴사 두 회사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공군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건 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진행하다가 60대의 가격하고 맞는 회사가 보잉사 쪽으로 기울어져서 보잉사하고 계약을 거의 체결 단계에 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발표를 그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 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정윤혜 씨한테나 김관진 장관한테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여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노승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준 게 사실인데요.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더 유추해서 해석한, 추리해서 말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사기관은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승희 씨가 또 딴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가 아주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그래서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공시술로 가진 아이여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정유라 씨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이 진술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중에 사실이 무엇인지.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이해하는 범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노승희 전 부장의 표현대로라면 이종골 씨는 생물학적 우리 아빠, 아빠는 아빠지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